안녕하세요. 펜멧입니다. 이번 시즌 하게 된 차량은 투스카니 엘리사 올드카죠. 차주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주행하면서 서로 말을 해보죠. 근데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것도 열쇠식이네요. 시동 걸 때부터 뭔가 스포츠스러운 그런 게 있네요. 그때 지난번에 엘란을 탔었잖아요. 저희가 엘란을 타다 보니까 낮은 차체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란만큼은 낮지는 않네요. 그렇죠. 엘란이 좀 그 가격이 많이 낮았죠. 네. 낮았었어요. 당시 또 넘어갈 때도 좀 힘들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때도 전동, 근데 사이드미러가 지금 조작할 때부터 그런데 좀 뭐랄까 머스탱처럼 좀 작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어디 일단 또 출발하기 전에 스틱이잖아요. 스틱은 제가 또 오랜만에 타니까 아무래도 좀 몇 바퀴는 돌아봐야겠죠. 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일단 기어가 그렇게 그런데 엘란에 비해서는 약간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네요. 네. 후지는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맨 오른쪽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같은 거구나. 네. 엘로스터는 이거였었잖아요. 네. 올라서 왼쪽으로. 한번 천천히 출발해보죠. 가속페달 받는 게 또 좀 엘란에 비해서 살짝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요. 다시.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추가해도 될 것 같네요. 이러면은. 오우. 잘 나가네. 살짝만 밟아도 은근 잘 나가네요. 그래서 배기량이 큰데요. 엘란도 잘 나가긴 잘 나갔었죠. 엘란은 약간 가벼워서 치고 나가는 게 훅 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좀 반대로 좀 배기량이 커서 네. 그런 게 좀 배기량 파워가 있죠. 가속페달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겠죠? 그럼 고속도로 또 나가시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담이지만 네. 투스카니가 시티레이서 게임 아시죠? 아예 알고 있습니다. 시티레이서에서 나왔던 드림카에 썼어요. 저도 시티레이서 게임 했었거든요. 아 어릴 적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톡 크고 출력이고 그런 걸 몰랐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거기서 정말 소리만 나잖아요. 빠르다는 소리도만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뭔 재미로 탔었는지는 모르지만 투스카니 이제 그거 보고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때 진짜 자동차 좋아하는 그때 어렸을 때 있었던 분들은 다 자동차 레이싱이라는 하나만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때 뭐 탔었더라. 제가 모닝 타고 접었을 거예요. 초등학생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근데 경차만 타고 접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투스카니가 딱 멋있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아 투스카니 드림카. 저거는 사고 싶다. 저도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친척 형이 티뷰로를 몰았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티뷰로를 몰아서 거기인지 투스카니 닮았잖아요. 디자인. 그렇죠. 좀 비슷하게 닮았죠. 그래서인지 투스카니가 멋있었고 거기에 이제 드림카로 꽂혔던 거죠. 튜뷰로는 약간 좀 상어처럼 셔퍼한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투스카니 약간 좀 각져 있고 그래도 그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그런 패스트백. 트렁크가 이렇게 해치로 열리는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한편에 좀 아쉽죠. 딱 투스카니라 끝이니까 추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 조작 때문에 연통 언제 팍 튀어나갈지 모르잖아요. 그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단 1단만 조심하시면 네. 가속 갈 때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2001년식이죠? 네. 2001년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차가 2008년도 단종되기 직전인 차량인 줄 알았어요. 이게 또 보시면 투스카니가 1세대 모델이 있고 2세대 완전 좀 티브론처럼 샤프한 모델의 투스카니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버전이니까 음 그게 마지막 버전. 그러고 나서 제네시스 쿠페가 네. 쿠페가 나왔죠. 바로 나왔죠. 그때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조금 아쉬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스카니가 그래도 나름 가볍고 디자인도 있었는데 디자인도 맞아요. 이뻤었고 차가 컴퓨트에서 이걸로 참 후륜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덩치가 큰 제네시스 기반으로 나왔던 쿠페가 나와버렸죠. 그런데 대신에 제네시스 쿠페는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얘는 전륜구동이고 맞습니다. RPM만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없네요. 금방 학습해 놓은 것 같아요. 수동 사서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니까요. 아 이것도 이때 당시 오토라이트가 있었구나. 제가 이기로는 엘리사만 됐던가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GTS인가 라는 등급 붙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 오토라이트가요. 생각보다 의외였던 것들이 많아요. 이게 2001년도에 투스카니 엘리사에 좀 의외로 들어가는 것들이 전동 접이 전동 접이도 엘리사만 들어가고요. 투스카니가 좀 스포츠 아무래도 옵션에 신경 써야겠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선 시트. 응 이렇게 열선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신경계약에 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요즘 차도 아닌데 진짜 뭔가 대단하네요.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자유로우를 타고 좀 재밌게 밟아 봐야죠. 저는 대리님이랑은 다르게 완강 리드 나이스 타이리 저는 이해시입니다. 나중에 한 번 저도 와인딩 1인칭으로 한번 타보려고 그래도 잘못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배기 소리가 이게 잘 들리네요. 진짜로 후찌보시 알이라는 투스카니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을 좋아하시는 사운드를 내는 배기죠. 방금 뭐라고 어떤 배기음이냐 후찌보시 알이라는 후찌보시 네 후찌보시 알 후찌보시 알 일본산이네요. 네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5단 차량밖에 안 몰았으니까 지금 6단 넣는 걸 까먹어요. 자꾸 이 때 당시에 6단 나오는 게 엘란도 다 5단이었죠. 그렇죠. 그때 5단이었어요. 진짜 신기한 거죠. 이게 수동이 아무래도 기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면은 미션 사이즈가 더 커지는데 그렇죠. 이 조그만한 투스카니에다가 6단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일본차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성 면에서는 그러고 보니 이것도 아날로그 계기판이다 보니까 그렇죠. 카메라 보는 게 좀 익숙치는 않네요. 디지털 계기판만 보다 보니까 물론 제 차도 아날로그지만 좀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12년형 차들은 그렇죠. 근데 옛날에 또 약간 프리트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또 이런 감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죠. 올드카 이래서 이것도 엘란처럼 4000rpm부터 뭔가 하이캔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4000rpm 딱 넘어갔을 때 그 느끼는 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와 이런 감성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요즘 그렇죠. 자율 느끼잖아요. 무엇보다 맞아요. 요즘 터보에서도 이런 소리를 못 느끼는데 요즘에 이제 다 이제 웬만한 소형 세그먼트는 다 4기통 터보 엔진 다 사용하니까 그렇죠. 약간 이런 사운드의 소리가 이제 나오지 않죠. 아 진짜 아쉬워요.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없다니까. 근데 지금 느끼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곧 있으면 터널이 나오는데 한번 창문을 이때 살짝만 내려보겠습니다. 이것도 4000rpm만 유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이때 나왔던 6기통 사운드가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직렬인가요 이것도? 이거는 V6 아 V형 네.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더한 느낌? 그때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이 토스칸이 타보면 엘란보다 더 할 거라고. 네. 오히려 창문을 열어야 배기용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창문을 닫은 것보다. 네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기 소리 들을 때 썬루프만 살짝 열어놓고 탈 때도 있어요. 하하하하 썬루프 여는 것도 좋죠. 네. 저는 진짜 이 소리 좋은 것 같아요. 아르르르르르 거리는 소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AMG가 사자배기음이고 M 차량이 좀 힘 넘친다면 고양이 울음소리 약간 비슷한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또 느낌이 다른 게 일반 투스칸이하고 엘리사하고 쇼바도 다르고 세팅이 자체가 완전히 다 다라서 쇼바도 완전히 다 다르다. 쇼바도 다르고 미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투스칸이라고 안 부르고 엘리사라고 따로 붙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엘리사라고 잠시만요. 또 터널이 있으니까 말을 자꾸 끝내요. 제가 터널 때문에 아닙니다. 저것도 엄청 큰데요. 저것도 유기통인데요. 저것도 유기통이죠. 한번 쫓아가보죠. 물론 저는 저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 안전운전입니다. 여러분들 저분은 진짜 튜닝까지 완전 다 했네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제가 쫓아갈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저거는 3800cc짜리 GT돼요. 젠쿱 젠쿱의 끝판왕의 끝판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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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와 이거 바람이 많아서 바람소리도 엄청 나오네요. 음 윈드실드 꼈으니까 괜찮겠죠. 그때 엘란 한번 보셨잖아요. 네. 그만큼 잘 들리는데 100km도 달리죠. 그래도 잘 들리죠. 와 그 젠쿱은 벌써 갔나봐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빠르게 달린다. 사실 젠쿱이 더 빠르겠죠. cc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2700cc고요. 이제 제네시스 쿠페 저거는 보니까 3800cc짜리. 무엇보다 후중구동이랑 전륜구동 차이가 있잖아요. 또 펀치가 미드게 또 다르니까요. 음 야 여기서 이런 차를 볼 줄이야. 하여튼 분급의 젠쿱은 시승을 해보고 싶은데 아는 차주분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뭐 아무튼 젠쿱도 드링크 하긴 했었어요. 투스카이 단종된 이후로는. 와 터널을 달려보니까 4,000rpm, 5,000rpm 밀키 유지하면 배기소리가 진짜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엔진 소리도 좋아요. 예. 엄청 좋더라고요. 이걸 차선을 살짝 변경해보면 뭐 그때 당시 이것도 자세제어장신 있었나요? 있어요. 아 엘리사에 있어요. 아 있어요? 노멀은 없는데 일반 엘리사는 있더라고요. 살짝 좀 하드한 느낌이 나요 지금. 네. 이런 게 딱 해보면은. 물론 이거 모드 조작 같은 건 그때 당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좀 하드하게. 여러분 스티어링이 커요. 이게 커보여요 진짜. 순정이죠? 네 순정입니다. 순정인데 이렇게 크단 말이야? 하하하하. 지금 뭐 실내에서 보시는 거는 오디오 빼고는 다 순정입니다. 아 다 순정이에요? 네네. 와. 순정이라 치고 튜닝하는 느낌.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느낌상. 가속감이 이게 무겁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밟아보면은. 이게 마력이 몇 마력 정도 하죠? 이게 165마력으로 알고 있어요. 165마력인가 7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CC는 높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토크가 그래도 한 25토크?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받쳐주네요. CC랑 합쳐주니까. 네네. 이게 별 그렇게 무거운 가속감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한 소리 때문에. 네네. 소리가 박차잖아요. 그렇죠. 감성 때문에. 다운시프트 하기가. 그래서 꼭 힐앤토를 쳐줘야 됩니다. 근데 스틱으로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네네. 일단 소재를 보면은. 이야 스티어링은 큰데. 스포츠 핸들 같아 보이면서도 뭔가. 아무래도 옛날 거잖아요. 그때 당시만에 그런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야 송풍구는 그래도 진짜 이거 크롬 같은데요. 네. 이것도 순정인가요? 순정이죠. 오 순정. 튜닝이 아니고요? 네. 신기하죠. 저 이거 튜닝인 줄 알았어요. 순간. 순정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순정. 그러면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 좌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이 볼트 게이지들이 순정으로 들어가요. 토크 게이지. 그 다음에. 토크. 이건 또 뭐. 액셀 이제 리터당 해갖고 연비 비슷하게 나오고요. 전압. 전압. 전압 게이지. 이거는 튜닝 하셨다고. 그렇죠. 이거는 블루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튜닝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2001년 당시에는 CD보다는 좀 카세트. 맞아요. 완전히 다 아날로그 감성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때 당시에 오토 에어컨 나오고. 오토 에어컨 나오고. 맞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사장님께서 옛날 산타페 타고 다니셨을 때도 이건 봤었어요. 네. 이건 본 적 있어요. 이게 산타페랑도 똑같은 거 쓸 거예요. 여기에요. 비슷해 보여요.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 급하게 먹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좀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그렇잖아요. 신호 빨리 안 가면. 야 이 삐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 부담감 때문에. 뒤에서 또 1초 안에 빵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소재는. 이것도 순정이에요? 순정이에요. 이것도 다 순정. 네. 이건 인조 가죽인 건 아는데. 이것도 보면 실 하나하나가 다 뭔가 튜닝 같아 보이거든요. 레드 색상이나 그런 게. 이것도 양옆에 이거 문짝에 있는 트림 같은 경우는 신품으로 다 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건 처음에 알칸타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알칸타라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보고 좀. 약간 좀 느낌이 스티로폼 비슷한 거. 그래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산타페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회색, 은색으로 해서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치고. 그때 당시 치고는 진짜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정말 알칸타라 같아 보이거든요. 내가. 그리고 옆에 이거 보이시는 이거. 자체제어장치. 이게 있습니다. 아 이걸 누르면 꺼지는 거고. 네네. VDC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밑에 장식도 VDC라고 부르죠. 지금 시트는 운전해 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이게 딱딱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뭐 좀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뭐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장단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이거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투스카니에 있는 시트를 레카로에서 순정으로 OEM으로 납품했습니다. 아 그렇게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시트들이 다 레카로 시트고요. 그래서 또 차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투스카니 시트 이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제게 장거리에 가실 때 되게 편해요. 생각을. 레카 무슨 시트라고요? 네. 레카로. 레카로. 천천히 배워봐야겠습니다. 네. 또 매력 빠지시면. 좋았어. 천천히 마음먹으면 다 된다. 그러고 보니 자연흡기잖아요. 네. 그럼 차주님은 이거 고급 휘발유 넣나요? 아니면 일반유를 넣나요? 원래 이게 그랜저 XG랑 이런 차량들에 들어갔던 대형차 엔진이어서 솔직히 이게 일반유를 넣어도 상관없다고 들었기도 하고 일반유 세팅룰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차주랑 전전차주 전에 있던 차주분들이 이 차량을 그래도 아껴주셔서 다 고급 휘발유를 넣으셔가지고 영수증까지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고급 휘발유. 그래서 저도 아 나도 그럼 이어서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저도 고급 휘발유만 넣고 있습니다.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연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런 지금 배기 사운드 사운드라고 아니죠? 자체 배기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 배기가 더 잘 나오니까. 네. 그리고 또 필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가속을 했을 때. 그렇죠. 저는 이제 일반유만 넣어서 모르겠지만 이 가속에 묘한 매력이 있어요. 지금. 고급 유라는 게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이거는 매니아 분들만 아시는 고급 휘발유 타는 냄새.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엄청 좋아해요. 진짜 고급 휘발유 타는 냄새도 들리고. 저는 현대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벨로스타행 밖에 없잖아요. 매니아 차들이. 그렇죠. 뭐랄까. 벨로스타행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만 있는 거는. 원래 제네시스 쿠페나 투스카니 같은 일본 토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타는 86이라는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렉서스는 또 RCF나 LC500 그런 게 있고. 그렇죠. 현대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매니아층들을 위한 이런 스포츠카를 없앤다는 게. 그렇죠. 이게 벨로스타행이 나오기 전만 해도 진짜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나왔던 게 그래봤자 아반테 스포츠로 조금씩 이제 젊은 층을 공략은 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세단의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출력만 업을 시켜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세팅만 바꿔서. 이게 점점 현대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때 투스카니가 나왔던 시절만 해도 되게 현대가 열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 쿠페만 해도 그 티뷰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매니아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차나 독일차 부럽지 않을 정도.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학생 때.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팝콘 소리가 살짝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로는 들리지 모르는데 귀에서는 지금 들리거든요. 좀 이렇게 밟았다 가면. 바방. 네. 맞아요. 약간 살짝 파바박 이런 소리가 나긴 나요. 네. 살짝만. 미세하게. 그렇죠. 이게 저게 진짜 제대로 나올 때가 RP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6000rpm까지 올라갔다가 감속 시에 좀 세게 나더라고요. 고급 휘발유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상대기야 좀 일본차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 브랜드의 눈을 돌리게 됐어요. 제네시스 G17도 물론 매니악 했어요. 그 페이스리프트 전무대. 근데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는 못생겨졌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저도 뭐 호감형은 아니거든요. 그 페이리가 된 게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가 이제 사업적으로만 이제 눈을 약간 보는 눈 시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나와도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 차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면은 페이스리프트로 해서 그 또 대중화 쪽으로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냄비 근성이라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솔직히 그건 맞거든요. 미국에서도 캠리라든지 이런 차들이 인기 있던 이유가 이도저도 아닌 거거든요. 이게 특출락의 딱 장점이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특출락이 엄청 잘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봤을 때도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게 이상하게 끌린단 말이에요. 그 무난함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같이 이제 자공차 매니아 분들은 아쉽죠. 많이 아쉽죠. 정말 아쉬운 거예요. 물론 그게 아무래도 이제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에선 좋긴 하겠지만 열정이 들어가 있진 않죠. 열정은 떨어지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대가 다시 초심을 잡기 저는 바랄 뿐입니다. 보시면은 바운싱을 제대로 좀 탁 칠 때는 지금 차가 통통 튈 정도로 순정도 딱딱해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울컥 그런 느낌. 이게 독일에 있는 샥스쇼바가 샥스쇼바가 들어갔는데 이게 샥스쇼바가 아무래도 독일 차량들의 그 딱딱한 느낌이 여기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순정이죠? 그렇죠. 순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엘리사만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현대에 열정이 있었는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열정이 있었는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걸 사나졌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투스카니가 2.0 버전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반떼 그때 당시 X-D에 있는 쇼바하고 호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 투스카니를 터보차량으로 개조된 차량을 제가 지인분 걸 타봤지만 되게 꿀렁꿀렁해요. 그때 당시에 있는 그 푹신푹신한 가속을 하면 뒤로 확 젖혀지는 것처럼 이렇게 쇼바가 물렁물렁 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다르다. 투스카니 일반 거랑 전혀 다른 차량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공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을 제가 구입하고 나서 알았어요. 세팅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이제 아반떼 스포츠도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아반떼 스포츠 타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투스카니나 젠쿤만한 차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언제로서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수요가 딱 보이는 게 제네시스 쿠페랑 투스카니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는 됐지만 그래도 매물이 나오면요. 금방 가져가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희한한 것 같아요. 네. 금방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아반떼 스포츠 1세대 지금 나오는 AD 아반떼 스포츠가 매물 엄청 많아요. K카도 가도 많고 N카도 물량이 되게 판매한 차량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이렇게 저도 차량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지켜보면은 빨리 이렇게 순환해서 돌지는 않더라고요. 차량들이. 그런데 확실히 그럼 사람들도 이런 매력이 확실히 이 차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만 이렇게 바로 스포츠카여도 매니아 차량이지만은 그래도 매력이 있다 보니까 구맹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문화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잠깐만요. 와 코너도 진짜 하드하네요. 전륜구동 치고는. 물론 후진이면은 더 재밌는 드리프트 할 수 있어야겠죠. 물론 공대에서 그런 경우면 안 되겠지만 코너링도 나쁘지 않네요. 투스칸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패매님이 진짜 2.0을 타보셔야 되는데 2.0은 진짜 코너링 불안해요. 아 불안해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와 진짜 얼마나 불안하지. 아반떼 XD를 타보시면 아는데 그 느낌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옛날 차다 보니까 100km부터 풍절음이 좀 그쵸. 그게 있어요. 맞아요. 마이크로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윈드실드 때는. 네. 물론 어떨지 모르는데 풍절음이 금방 들려요. 근데 또 가속을 내리지 않아요? 그럼 괜찮아져요. 지금 이렇게. 이게 페달 때문에 속도가 줄면 괜찮은데 페달을 밟았을 때는 이제 공기저항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에 있던 그런 공기역학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옛날 차량들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성을 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 진짜 중학생 때 드림카를 타볼 줄이야. 저는 진짜 이거 중학생 때 아 오른되면 배기 튜닝에서 사고 싶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래서 엘리사를 타고 싶었지만은 그때 당시 어렸을 때 터블런스를 샀었고 터블런스. 진짜 디뷰론도 엄청 좋죠. 저희 신척 형이 티뷰론 배기 튜닝 엄청 하셨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머릿속에. 게이판도 무슨 위에 IPM이 너무 높으면 빨간색이 더 달리도록 맞아요. 게이지까지 달고 맞아요. 엄청 좋았죠. 근데 투스카니도 게이지가 안 달려있는 순정 투스카니가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메모리. 그렇죠. 거의 다 웬만하면 다 그때 당시 젊었었던 분들이 게이지를 많이 달았어요. 이렇게 돌는데도 가속 페달을 끝까지 판든 오 괜찮네요. 괜찮아요. 습도가 지금 이 정도인데도 괜찮아요. 네. 웬만한 고속 포너는 적극적으로 가져가셔도 무난하게 돌아요. 이 배기음에 묘하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직접 갈수록. 지금 느끼는 M 배기음이나 그런 것보다도 진짜 묘하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지금 고성능 차량들은 뭔가 그냥 달리는데 집중하고 소리만 좀 커졌을 뿐 그런 것만 있잖아. 그렇죠. 자연음기만의 그런 묘한 매력. 그렇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4000 전에는 약간 아르르르 거리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4000부터는 약간 바뀌죠. 사운드가.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마이크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잘 나올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3000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4000부터 괜찮으시죠. 진짜 이게 진짜 이게 물론 이게 M처럼 그렇게 왕 크지는 않거든요. 큰 느낌은 없는데 이 소리가 전해지는 게 네네.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되지? 뭔가 좀 대빵스럽다 해야 되나? 대빵스럽다. 근데 그런 묘한 매력이 있으니까 재미는 있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엘란의 하이캠만큼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투스카니도 엘리사가 제일 그때 당시로 튜닝을 했던 것 중에 필수가 하이캠이었죠. 그러고 보니 제 지인 그랬는데 투스카니는 엘리사가 진리래요. 네. 맞아요. 그렇지. 좀 약간 밟아야 만약에 제가 지금 시대를 돌아간다면 이 나이로 투스카니를 샀을 것 같아요. 사실 것 같아요? 물론 10대여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타임머신 타고 안다면야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엘리사면 거의 소나타를 소나타도 거의 고급형 옵션까지 올라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엘리사를 타시려면 그랜저 기본형 정도 될 거예요. 가격이 그때 당시는 좀 비쌌겠죠. 네. 비쌌었어요. 이 차가요. 뒤에 고프로 달면 더 잘 들릴 것 같은데 그러기는 싫거든요. 고프로 떨어지는 모습 보고서는 있어요. 떨어지는 영상 보면서 아 뒤에는 못 달겠구나. 달고 싶어도 용감하셔야 됩니다. 진짜 용감해야 돼요. 59만원을 버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죠. 고프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었어요. 영상 보니까 내구살 진짜 짱이네. 그게 좋은 게 더 대단한 건 그걸 어떻게 좋아왔냐 의문이에요. 못 좋아오겠는데 저 그 정도여도 사고 나서 세운 거면 뭔지 없지 않아 그거 죽겠다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 구간 단속 아직 안 지났죠. 네. 아 유리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드카다 보니까 지금 차들이 오히려 단점이 많고 단점을 다 보완해주는 것 같아요. 재미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옛날 오래된 차량이면 그냥 불편해도 감성적으로 그냥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말을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차량들은 너무 기술이 발전돼서 완벽히 거의 다 상황 편초화돼서 웬만한 브랜드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계적인 요소가 빼앗아간다고 그 제기를 그러다 보니까 완벽히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 조금만 이 제조사가 접못해버리면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차량들은 전통성은 유지하고 어떻게든 보완은 해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차도 시대에는 적응해야죠. 어쩔 수 없이 매일 사람이 올드카만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원하다는 말은 없으니까 시대의 흐름은 있다 보니깐요. 그렇죠. 자 이제 후반 단속이죠. 네 여기서. 뭐 자꾸 반자율주행을 찾게 되네요. 저는 아 반자율주행 켜야지. 아 맞다. 이건 반자율주행 없지. 맨날 신차만 타다 보니. 네. 이놈의 신차. 이게 또 찾으신 분들은 또 찾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판매 쪽에 몸을 담다 보니까 이제 고인들을 만나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너무 찾으세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꼭 찾으세요. 이게 한번 이게 맛보신 분들은 뜨고 있나봐요. 아 그래도 종종 이렇게 기어를 다운하니까 RPM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는 90 유지하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하하하. 터지는 매력이 그 AMG만큼 팝콘이 잘 터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터지는 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 진짜 진심이에요. 하하하. 팝콘 안 나오네. 이게 아니라 재밌어요. 진짜. 이 때 당시에 배기 소리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운드랑 LG 사운드가 하하하. 하하하. 그러니까 완벽이 아니라 불안하지만은 그 불안정한 그때 당시에 그 기술에 나왔던 그런 사운드 기계 사운드. 맞아요. 근데 이게 기계적인 사운드는 또 아니잖아요. 그치. 자체니까. 네. 와. 야 2001년도면은 제가 진짜 어릴 때는 생각해보니까. 하하하. 그때만의 이런 스포츠카의 매력이라. 그쵸. 아 제가 애기 때 친척 형님의 티뷰론 탔던 게 이제서야 이해 갈 것 같아요. 하하하. 투스카이잖아요. 티뷰론 후속. 그쵸. 딱 이때가 그 유명한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나왔던 차량이니까요. 이런 거는 이제 추억이 될 거예요. 영상 자체도 그렇고. 아 하진석 님도 이걸 보셔야 될 텐데.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이러면서. 전 물론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오글거려요. 하하하. 그래서 차 사람에 맞는 또 그게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고. 하하하. 제가 알기려면 하진석 님이 2.0 투스칸일 거예요. 아니죠. 그게 엘리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하하. 하하하. 가진석 님에 비해 솔직히 아쉬워요. 지금 투스카니는. 원래 다른 차들은 시승기 끝날 때 뭐 아쉽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더 타고 싶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하하. 그만큼 얼마나 재밌다는 얘기예요. 이 차가. 엘란도 솔직히 아쉬웠거든요. 이제 시승기 금방 끝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더 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진짜 잘 잡는다. 브레이크. 도는 것도 오우 좋은데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 그래도 저는 히익할 때까지는 못 들지만. 제 친구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이 녀석은. 아 근데 미러가 그렇게 작아도 보면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이 좀 어색하다고 그러지 저거 하시면 또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희한한 건 머스탱이 머스탱이 요즘 차도 있잖아요. 요즘 차도 또 낮고 그러는데 작고 그런데 이건 불편함이 없어요. 진짜. 자 이제 곧 끝나가는데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중학생 때 드림카 투스카니 엘리사 할 말이 없어요. 얘는. 엘란 만큼의 그런 재미성 보장해주고 이제 보기 힘든 자연흡기의 그런 맛을 느끼게도 해주고 하드한 세팅. 일본차 부럽지 않을 정도.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배워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출발할 때 얘기했지만 상대방한테 맞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정보 파악하는 데는 말이죠. 그게 가장 좋으니까. 그거를 잊지 않고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 좋죠. 뭐 치트도 불편하지도 않고 배기 소리도 잘 전해지겠다. 뭐 아무튼 외관에서 뵙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앞모습을 보면은 뭔가 슈퍼카스러운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저는 이게 차량 사람들이 보면은 군붕어 닮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군붕어보다는 로터스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뭔가 그래요. 라이트가 특히 이 로고도 그렇고 특히 앞에 있는 요거 페이스리프트 원이라고 그러죠. FL1에 있는 투스칸이 요 디자인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범퍼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가 검정색깔 블랙 베젤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자 여기 헤드라이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색 블랙 베젤이 들어가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 차는 이런 거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맞아요. 오 동그란 HID가 들어가고 순정이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순정으로 이제 들어가죠. 자 앞모습이 진짜 보면 진짜 낮아요. 차가 이렇게 물론 엘란만큼은 아닌데 진짜 낮거든요. 이 정도 그래서 차자분들도 일체형 쇼바를 꽂으면 바로 차구가 최저지상고로 되죠. 음 최저지상고로 네. 자 어디 앞은 다 둘러봤으니까 슈퍼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진짜 멋있고 한번 진짜 멋있어요. 침묵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와 투스카니는 블랙 색깔이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실버 색깔도 괜찮았고 음 근데 저는 블랙을 제일 좋아해요. 블랙이 매력 있어 보여요. 이렇게 뭔가 반사되는 느낌이 네. 그게 멋있고 또 아까 전면부에서 낮다고 했었잖아요. 이 낮은 것 때문에 그런지 더 차가 패션 감각이 살아있어요. 맞아요. 와 이 매력적인 게 A필러에서 여기 C필러까지 그 오는 라인이 그 차 이 곡사 라인 그게 진짜 S라인 몸매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차는 이렇게 길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음 그렇게 길진 않은데 매력은 있네요. 타이어는 이게 브릿지 스톤의 포텐자 타이어 장착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 1호 4호 17 순정 사이즈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스포츠 타이어로만 제가 바꿔놨어요. 그러고 보니 이 캘리퍼가 좀 큰데요? 캘리퍼가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엘리사께 대용량 1P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빨간 색깔 칠한 거는 이거는 순정은 아니고요. 현대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네. 현대로 적혀있는 거는 맞아요. 아 순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빨간 색깔로만 도색이 되어 있어요. 아 이제 휠 디자인도 이게 옛날 그 순정 휠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5 스포크로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이런 별모양 휠인데 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떠오르는 그 만화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좀 날카롭다 해야 되나? 네. 그런 형상이 좀 있어 보여요. 네.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디자인 감각이 역시 옛날도 지금 휠이랑 비교해봤을 때 뒤처지지 않는 느낌? 네. 와 아무튼 타이어는 좋은 것 끼시네요. 자 어디 어 근데 뒷 캘리퍼는 아까보다 좀 작네요. 그쵸. 아무래도 리어다 보니까요. 똑같은 담력을 주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작은 일반 원피 들어가죠. 뭐 앞이랑 똑같은 215에 45 17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뭐 그럼 뒷타이어도 둘러볼 게 없겠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있는 옆라인을 둘러봤으니 뒤로 넘어가 보죠. 네. 투스카냐면 역시 D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릴 때 뒷모습 보고서 엄청나게 사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는데 로망들을 많이 쏟게 했죠. 와 자 이제 다가가 볼까요? 저는 이 배기구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순정은 아니지만은 이제 후치부 CR 배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원래대로 하면 왼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윈이에요. 원래는 트윈으로 네. 맞아요. 제가 트윈을 봤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트윈이 아니네요. 네. 이거는 싱글로만 나와 있습니다. 싱글도 괜찮긴 한데 근데 저는 트윈을 봐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싱글도 이렇게 크니까 보는 데는 괜찮네요. 네. 아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이 라이트 이 라이트 진짜 매력이 있었어요. 맞아요. 와 이거 보고서 어릴 때 얼마나 라이트 멋있다 멋있다 그랬는지 아 그리고 매력 있는 거 요즘 웬만하면 고성능 차에만 볼법한 이런 게 있잖아요. 윙 네. 윙이 순정이죠? 네. 순정으로 엘리사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2.0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가 되게 낮아요. 아 스포일러가 되게 낮아요. 2.7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게 되어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이걸로 일부러 2.7 엘리사처럼 보이려고 개조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었죠? 저는 이제 이 스포일러 하면은 M 차량의 카본 스포일러를 아 그쵸 그쵸. 와 이렇게 순정 보게 되다니 대단합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후면부도 다 둘러봤으니까요. 네네. 사람들이 이게 패스트백일 줄 모를 거야 아마 거의 진짜 모르는 사람은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어릴 적에 트렁크 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그냥 승용차처럼 열리는 그런 식인 줄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패스트백으로 열리니까 어우 더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패스트백으로 열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별로 없었죠? 그쵸. 거의 세단 아니면 패치백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릴 줄은 상상도 못했죠. 자 공간 한번 둘러보죠. 트렁크 공간이 꽤 괜찮네요. 이 정도 저는 되게 넓죠. 좁을 줄 알았거든요. 원래 스포츠카면 좀 좁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장복용이나 그런 용도 많아요. 제 카메라 가방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정도 넓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장복용 말고도 뭐 이제 여행 갈 때 훨씬 괜찮을 것 같고 괜찮습니다. 캠핑용 가방 넣어도 좀 어느 정도는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또 지금 리어로 이제 이 바가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이게 없는 원래는 없어요. 없으면은 여기 뒷좌석이 접히면서 이제 완전히 일자로 해서 플랫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용도는 훨씬 될 것이죠. 아 맞다. 트렁크는 당연히 이게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그냥 뭐 그때 당시 전동 트렁크가 어디 있겠어요. 뭐 아무튼 이제 실내를 둘러보도록 하죠. 아 우선 시트를 보면은 어 이런 것 같은 거 보면 이게 고급 시트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고급적인 시트는 아닌데 아까 운전할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딱 옛날적인 그런 시트로 느껴지네요. 딱 봐도 뭔가 그게 있어요. 이게 기본형 모델들은 일반 가죽에 뭐 그냥 진물 시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엘리사만큼은 여기에 레드 스카치랑 이런 가죽이 들어갑니다. 좀 고성능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예선 어 근데 인조 가죽이라 당연히 그때 당시 딱딱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앉아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딱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물렁하다고 해야 할지 그 장단을 멈추지 못하거든요. 겉으로만 지금 이렇게 두드렸을 때 딱딱하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투스칸이 엘리사 시승을 했고요. 아 이렇게 제가 꿈꿔왔던 드림카를 시승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 저도 뭐 제 사랑스러운 엠아 두 대를 다 영상에 팻맨님 영상에 다 나오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영상 보시다가 아 진짜 꾹 타고 싶다 하시면 혹시나 연락처가 밑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들어오면 어제 한번 편하게 연락주세요.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 한번씩 드라이브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진짜 대화 같은 거 잠시 좋아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상으로 팻맨의 드림카인 투스칸이 엘리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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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